Q. 남성, 동생 Q. 남성, 동생 형, 무슨 부예요? 신은 부? 우리 다. 다 틀보죠. 아니에요. 응? 다 따라와요. 뭔데? 비비디 바비. 시승 씨가 진짜 더럽게 빨리 가네. 집 가고 싶다. 다음 교수는 뭐야? 대박의 기법. 역사 재밌지. 나 역사 진짜 제일 싫어했거든? 단 한 번도 100점을 안 맞은 과목이 아니었어. 항상 100점이었어.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됐거든. 엄격한 분위기에서 출시합니다.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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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해줘야 해.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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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입니다. 아니 이하입니다.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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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신가요? 알려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뭐야 여기 면접부? 뭐죠? 네. 제일 잘생긴 건가요?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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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. 근데 멈춰부는 뭐예요? 진짜 면접부라고 하는데? 설렘. 멈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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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멈춰. 안녕하세요. 피아 Santo. 네 피아! 피아 안 하세요. 들어오고 싶은 열정이 안 보입니다 열정!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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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정! 얼추 강아지의 모습 보이죠? 저 강모인데요? 그렇죠. 얼추 보입니다. 자 여기서 뭐야? 머리가.. 허리가 없어졌어. 아 신나다. 오른쪽 얼굴이 오른쪽 얼굴. 굉장히 쉽죠? 그림 실력 빵이구먼.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헤드라인. 여러분 지금 뮤직한 사람이에요. 지금 또 오는 거 같아요. 하트요! 혹시 지금 몇 분.. 몇 분.. 몇 분.. 분명하게! 하트니까. 관. 연식이에요? 하나. 하나. 어디 있어? 하트? 해봐. 오! 오!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? 하트. 뭐예요 이게? 좀 흉측해지는데? 뭐예요 이게? 형이 캐릭터를 만들었어. 뭔데요 이게? 알아보세요? 서루비? 어 서루비. 이게 왜 나예요? 서루비. 매콤 가시덮밥. 영래이. 오늘 급식 뭐임? 매콤 가시덮밥. 꿀맛. 으. 영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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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래비티 1주년 영래이. 진짜 영래이 만나러 갑니다. 영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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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광이야 이리 와. 영래이 누가 했어요? 내가 했어요. 형이. 어때 만족스러워? 영래이로 가득한 하루. 왜 영래이가 된 거죠? 처음에는 태형이었다가. 아니 자꾸 초점이 안 맞아. 됐다. 처음에는 태형이었다가 그다음에는 영태였다가 영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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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래이 영래이. 이렇게 된 거예요. 영래이. 카메라 좀 가만히 있잖아. 카메라까지.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사진의 셀렉 기준이 뭘까요? 사진이요? 영래이. 영래이. 그리고 무대 감상 무대 감상 레주. 수요일 런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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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를 찾아 산키 속을 헤매이는 영래이를 본 적입니다. 알림. 안녕. 나는 우리 반의 얼짱 혐진이라고 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